딜 저거 보고 싶으니까 리프트 위자드 마련네 한판 때리고자 할까? 아카베코 오 덕분에 죽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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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엘리트 어떡하지? 도촉이 나와서 쉽지 않겠는데 우어어어 나오면은 좀 행컨중 행컨하다 1된 맞음 과연 빨간놈 나오냐 안 나오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엘리트 더 남음 긴장하센 잘잤니? 뭐야 왜 실패야 시간 다 됐나보네 시간 다 됐나보네 으아 우박이다 숫돌 숫돌 개잘 떴네 우박이 내린다 우박이 내린다 우박이 내린다 샤라라라랄랄라 샤라라 랄랄랄라 아 아 와 경모누님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재활용 자가소리 컷 님들 자가소리하다가 잘못되면은 AS 못받는거 알죠? 아 아이 소리좀하자 빙하 3 얘는 진짜 쉽게 잡겠는데 이야 신난다 아 딴 데 아야 당어 했네 약화 걸려있었구나 57? 투입기 아이 근데 혀돌이 더 나을거같은 빰빰빰 빰빰빰 엘리트 갈거임 말리지마쌤 헐 헐 핵도 좀 나사 빠진 유물같은게 그런 개는 모두 죽었다 유전 알고리즘 이 왕 왕 어 얼 части 어 여기 메우빠른 이팩트 어 어 어 네 왜이렇게 빨라 증기장벽 되게 괜찮아 보이네 눈보라가 이렇게 강합니다 아... 알겠어요 제게 빡 썼잖아 아야 눈 보라가꼬 개팍침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렇게 짜증나는데 눈 보라 내리면 얼마나 짜증나지 눈 보라 와... 편향이다 우박 샘왕 자가 수리 샘왕 자가 수리 샘왕 자가 수리 샘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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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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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땜 뭐야 저거 전등 전등 전..등 음~~ 피르침이야 조냥 음~~~ 네.. 누가 힐 너고 누가 덹커지 호호호 호호호 오우 땜 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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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남으면 세대 때립니다 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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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순정이 있는 백부장 순정이 있는 백부장 날씨는 눈워라입니다 똥분열 인정하기 싫지만 똥분열 개좋은 댁이네 여자친구가 넌 나이 것이다 라고 항상 말해주는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수집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불가능 취미가 와인과 남편두집 아니지 반대구나 남편과 와인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리사수 축전기 빙하 지울 것 같다 겪고 와인 수집이라니 나는 평생 그런 취미 가질 일은 없을 것 같다 돈 돈 많이 벌어도 딴 거 먹을 것 같은 와인 말고 뭐 후집하지 돈 많이 벌면 똥겜 스팀 라이브러리 스팀 라이브러리 인디 개발자 수집하자 개발자 수집 스팀 라이브러리 콜렉터 메가크릿 사기에는 메가크릿 너무 비싸 빙하 아 게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하면서 문수도구막 똥분열 편향 뭐 다 괜찮은데 눈보라 하나 버릴까? 아니면 냉정함? 빙하? 빙하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다 써보니까 두 개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 뭐야 이거 누가 누가 누굴 콜렉트 한 걸까? 어렸을 때 동전 수집했었는데 우린 그걸 저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린 그걸 저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어렸을 때 돈 모아서 어렸을 때 돈 모아서 오락했지 테트리스 오락실 가서 테트리스 했지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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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요는 나이 먹고 했지 물론 그 전에도 확인했었는데 모바일이랑 스위치는 안 썼어요 뭐 들리는 바로는 업데이트도 안 한다더만 스위치 했죠 온다 링피트 복근 가르 박친다 어깨비 온다 뚜루뚜뚜루 빅토리 여름은 더워서 못하겠고 겨울은 추워서 못하겠어 없어 편 그럼 언제 할 수 있지 마침 봄이랑 겨울은 알아서 눈치보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뚜렷한 사계절 이딴 거 안 배워도 되겠네 사계절 맛 좀 볼래? 또 전기 아무리 생각해도 계절 나뉘어져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흔들끈숙 실명 의족 의변 쌀 과일 과일 쏘지 편향 콩 개죽고 개도움 한국에서 살아남기 옷도 여름옷따로 겨울옷따로여름 옷도 여름옷따로여름 선풍기 꺼냈다가 선풍기 꺼냈다가 선풍기 꺼냈지고 선풍기 엄청 bay quet컬 rubbish 고마고 선풍기 캘리퍼스 하나 있으면 참 좋을텐데 길을 모아야 합니다 2893 점수 장난 아닌데 3700 찍나? 3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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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점 30점 30점 나도 알어 사소사업 아니고 좌우로 창반눈을 할퀴는 좌우로 창반눈을 할퀴는 앙칼젤드 이펙트 앙칼젤드 이펙트 앙칼 앙칼 버퍼 버퍼특 고동에 빠짐 야 앙칼 아니 에너자이저 너무 느꼈었네 아야 다음 토크 약 맞아야 되네 괜찮아 맞아 와 고기 쌍절곤 때문에 눈알키기 쓰는게 맞네 괜찮아서 안 쓰고 있었는데 쌍절곤 9번 공격카드를 10번 사용하면 공격카드를 10번 사용하면 코스트 하나가 공짜 쌍절곤도 처음 나왔을때 희귀유불이었는데 쌍절곤도 처음 나왔을때 뭐지 왜 졌단게 희귀유물이었을까 아 공포포션 있는데 왜 안썼냐 뭐 아무것도 억제달력도 비기고 작은집도 보수유불인데 뭐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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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잉 이罩 이 으 2 완벽조차 넘어선 행꽃이랑 쌍절곤이랑 비교하면 또또또이 하겠지 단도사일 같으면 쌍절곤이 더 좋을 것 같고 2 완넘 3,700 진짜 3,700 넘었네